야 그리고 권두현이 노래 부르는 타이밍에 얘기 좀 해줘라 스무스하게 레스토랑 맨키로 노래 들으면서 밥 먹게 이건 무슨 고기지?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즈돈까스 먹방인데요 치즈돈까스 개쩔쩡 엔케이총이 형님 별불쌌다고? 어디? 어디? 뭐 이쪽방에다가? 아닌데? 치즈돈까스 안보이다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맞지? 밥을 오른쪽에다가 리스트를 보라고? 엔케이총이 형님 별풍선 어딘데요? 와아아아아아 은혜찌 별풍선 1414개 막저 또 저 다져 냠냠냠 와아 은혜찌가 별풍선 1414개 저방 바보야 키우키우 아 이방에 쌌다고? 아 진짜? 엔케이총이 형님 몇개 쌌는데? 몰라 일단 나는 밥이나 먹을래요 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즈돈까스 먹방인데 여기 소스를 두군데다가 주는데 하나하나 다른 소스인가? 다시 heat tal 똑같애 음 똑같애 ME 밥이 어디있어? 단무지하고 김치밖에 안 보여 탁ss연 cutting해야지 cutting 방금. 칼 있었는데 오데우 야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 송승헌 나오는 블랙 봤어요? 오 개쩜 송승헌은 나이 먹어도 개존줄 그죠? 송승헌이랑 옆에서 이렇게 아 송승헌씨가 내 방송에 나오면 나 완전 꼴뚜기 오징어 되겠지? 지금 노래한다고? 아 그래? 너한테 케인이 데리고 온다 그러면서 이 노래 연습하라 그래가지고 연습했는데 안오더라고 어? 아까 불렀었는데 또 한 번 불려볼게요 그럼 날 데리고 온다고 누가? 노래할 때 얘기해달래 아마 그때 아 지금 목소리 켰어요? 응 이거 돈까스 어디 시켰냐고? 잠깐만 그 누가 접니까? 나 어제 아니 아니 초효법 아니야 아니야 다른 번 목소리 좋다는 소리 들었어요 어 곡이지 마줌마한테 고풍격 디너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이거 24시 수제왕똑가스 왕 수제왕돈 어 이거 그 노래네? 어? 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옛날에 빠졌던 그거 어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아아아아 어어 이 노래는 왕 т거 lich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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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미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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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구름이 꽂히고 해가 드리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사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새벽 내내 흘린 눈물이 다같이 만사를 불러 나비가 날아들 때 꽃망울이 수 있게 오늘 열어줄 때 만사를 불러 슬픔이 녹아내릴 때 손을 막잡고 봄이 온다면 자 2절은 직접 가서 들으시고 저 배고파 죽겠거든요 자 먹겠습니다 오늘 광어 산란기인가요? 자 먹겠습니다 치돈 자 먹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소스 진짜 다른 건가? 이건 좀 시큼한 소스고 이건 좀 달달한 소스 같기도 한데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먹겠습니다 빚의 이름 권도연 치즈돈까스 ASMR 야르 먹방 유튜브로 볼 테니까 권도연 님 소리 켜줘 야 이렇게 소리를 꺼야지 이 방에도 도움이 되지 바보야 저 방에 지금 시청자 200명은 끄 들어와 있다고 알겠지? 아 울면 형님이 회장님이야? 형님 저 지금 밥 먹고 있다 야 밥 먹고 있다 야 밤 치즈 늘어나는 거 봤나? 밤 치즈 늘어나는 거 봤나? 밤 치즈 늘어나는 거 봤나? 왜 그 지랄하냐고요? 식사하고 있다 야 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 새끼는 또라이가 확실하다고? 왜? 니 혀를 늘리고 싶다 배고파 우와 권도연 울면 님 별풍선 1414개 막 져 또 져 다 져 형님 장난인데 회장님 해야겠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입니다 홍글라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존나 조용히 연장 챙겨 예 예 예 예 예 권도연 검색하시고 별풍선 1개의 팬관이 나오고 싶 Tah께 가 저기 탑 3 안에 들어요 지금 dom 실물이 훨씬 나 진짜 저 도끼가 니 도끼냐? 야잇! 아니 아직 너 딴짓할 때 다 다녀왔다 아 진짜봐 내가 가라고 해서 또 가는 사람도 있을거니까 이뻐 보인다고 근데 실물이 되게 이쁘다니까 내가 실제로 봤잖아 우리는 연장을 챙길테니까 형은 음소거하고 먹방해줘 도연님 소리켜주고 싫어 권도연 울면님 별풍선 100개 맞죠 또 저 다죠 아 너무 매워 연장 감사합니다 K님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방은 지금 난리 났다고 아 그래? 오 400여개 400여개 저 몰라요 소리 켜보라고 어? 왜? 별풍선 존나 많이 받았네? 응? 야 이 노래 저작권 내가 살 수 있을까? 야 이 노래 저작권 내가 못사냐? 이 짱노무색들 못산다고? 아 그래? 아니 저 노래 만드신 나래라는 분한테 사면 되잖아 얼마에 팔래요? 그래가지고 내가 저 노래를 사가지고 저 노래를 수금하는 bj들 그때 받은거 50%로 내꺼 인정? 인정? 응 저작권이 진짜 비싸다고 왜? 야 내가 왜 양아치 쓰레기야 아 그 노래 부르신 분이 나보다 유명하다고? 어? 이걸 이 노래 부르신 분이 나래라는 분인데 처음 듣는데 나는? 아 우리 도연 울면 님 별풍선 500개 맞죠 또 저 다죠 음 아니에요 형님 케이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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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형아 먹방하는데 이런 소리 하긴 그런데 도연 님 저렇게 신났는데 우리가 형 먹는걸 봐야돼 화면 돌려줘 50% 저장은 흠 50% 5%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5% 5% 5% 5% 5% 5% 5% 5% 5% 6% 그냥 빨리 밥 처먹어야되겠다 천천히 먹으라고 저거 지장하잖아 화면 돌려달라고 야 무슨 내가 밥을 빨리 먹는게 휴방 근데 막말로 호랑풍류가 저작권료 너가 10%는 올려줬을걸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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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슨 내가 그 그 뭐야 내일 휴방할라고 각을 잡아요 밥을 빨리 먹는게 아 진짜 이씨 야 많이 하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옥수수코는 이따가 아니 밥 안보이는데 왜 자꾸 입안이 꽉찬 것 같지 예 공기 먹방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무조건 방송한다는거지 내일 해야지 아 너의 부른다고 저 앞으로 밥툰 안구할게요 풍류가 아니 나는 봄이 온다면 있잖아 그거 예전에 그거 불렀던데 저 앞으로 밥툰 안구합니다 네 노래 딱 시작하면 말씀해주세요 롤치밥 오진다 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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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렌이 젤리 먹다 이뻐졌다고? 그래 그 새끼는 인생이 그냥 개그맨이네 싫어했다고? 밥 한입만 먹고 잠깐만 고맙습니다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고맙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정말 비웠어 난 울다가도 사랑주며 웃었어 형님 자기전에 항상 생각보고 유튜브 올라온건 선생님께 물고있어요 이제야 생각하네요 상상이대로 예 향기 가득 배어있는 단물이 꼭 보기좋게 물들어 혁끝이 나 혼자 가진 매력인 듯 착각 속에 빠졌지만 저런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때렸어도 자랑이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길만해 오기심에 다가오던 사랑이 내게 실장 내 고소 따라오 내게 실장 내 고소 아이가 지금방 잊고 다시 사랑받기 원해 깐아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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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만 잘 들으라 해서 깐아이처럼 시키는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때렸어도 차을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길만해 오예 남자들은 다 난 믿지 않아 언제나 사랑도 더하지 않아 오오오오 날 위로해도 날 사랑 없이 못사나 봐 사랑의 소통 사랑의 소통 또 다른 시장은 해도 어느새 손을 놓을채 못더 떠나가네 한숨이 늘어가고 한숨이 늘어나고 적셔도 적셔도 비포 고 Enclave 소명복 열심히 жен어 피곤 odynamics 야 근데 왜 노래 불러오는데 점수가 없냐? 아니 그냥 잘해놓고 트름 엔딩이냐 그 이름 달군님 별풍선 218개 막져 또져 다져 음 218개는 그러면 천점 만점인가요 영어님? 예린야 전화할게요 예린이 왜 오지? 예린이가 현빈 안좋아할거라 하는데 현빈이랑 내가 왜 안좋아해? 응 나는 기분 안좋냐고? 아니 좋은데 사묘형 방송에서만 형 이런짓 하는거 봤는데 실제로 이런걸 매일 보니까 진짜 기분 개같긴 하겠다 아 스푼 야 옥수지 안남기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용돈이 해이형 새끼손가락 크로마트 사이즈 좀 알려줘 그걸 내가 알겠냐? 피킹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오시면 호랑풍류가 들려주신대요 풍 쏘고 그냥 나가셔서 아 진짜 알겠어요 케이야 너 근데 컨텐츠가 뭐냐 먹고 도망 이게 끝이냐 누가 그랬냐 이 씨발놈 어 소먹수탐 모르냐 소통 먹방 수금 탐방 첫사랑의 소꿍 야 자 근데 오늘 선비 방송해요? 몰라 이거 뭐야 왜이리 커 여행갔다고? 몰라 알 수가 없어 샀는데 선비랑 똑같은거 2주신다고 왜 사이즈 배배 1절 아 수원하네 아 아 아 엔조스 그 이렇게 아 더 왜 자꾸만 그렇게 하냐고 내 모습이 네 옆에선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너 name is jennif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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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name is jennif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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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bel jennifer christians jennifer 오로웍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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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00개 나이스 고맙습니다 줍줍짱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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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오늘 먹방 파트너 bgn 권도현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청하세요 아까 3천개 있었는데 어디 갔냐고 몰라 빨간맛도 1절 해야되나? tipo 해야 되나? 또 왜? 혜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와 와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빨간막 이어서 갈까? 좋아? 아싸 답안했어 표지 원탁의 기사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아 기사님 안녕하세요 1개또 감사합니다 아, 그래요? 갈까요? 가면 되지 뭐. 어려울 거 없잖아. 자면 좋구나. 빨빨빨 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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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, honey 개 놀면 점점 녹아나 스트로베리구마 콜라 캔디샵 야단 널 묶인 일 안을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릴 나인틴 첫눈에 반해버린 니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개 놀면 점점 녹아나 스트로베리구마 콜라 캔디샵 찾아봐,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구마 감사합니다.